굉장히 오랜만에 또 빨무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하는 건 한 4일만에 하는 것 같아. 4, 5일만에 하는 것 같은데 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위치가 굉장히 괜찮네요. 오, 위치가 다 붙어있어. 자, 위쪽에 다 붙어있죠, 지금. 일단은 12시 저그고요. 그 다음에 1시 쪽 풀토. 그리고 전 퇴란이 나왔어요. 종족도 저프태 조합으로 나왔고요. 일단 저그 분이 근데 초반에 굉장히 빠른 5드론 러쉬를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어 6드론? 어, 일단 5드론 가면서 드론을 6개까지 아마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초반 공격적으로 좀 빨리 가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베럭을 울려주면서 저는 바이오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분은 일단 3게이트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벌써 융징이 찍혔죠? 어, 좋은데요? 이게 통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테란이 정차로 오네. 와, 어떻게 SCB가 정차로 오고 있어? 신기한 놈일세. 원래 보통 SCB 정차 잘 안 오는데 자, 일단 링 띕니다. 어쨌든 9시가 테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나한테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바로 12시로 갔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마치 맵팩 같은 그런 느낌? 네. 십자 정차를 간 거겠지. 자, 이거. 와, 벙커 완성이 돼 있어. 저거 뭐지? 이거 좀 약간 냄새가 나는 데요. 약간 냄새가 나. 런처, 그 더블 런처에 안 걸리는 핵일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와, 얘. 정신 차려, 이놈아. 나와야지. 잠깐 마린드를 좀 뽑아주면서.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거기 그대로 있어. 와, 9시 테란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그걸 알... 저렇게 대비가 저렇게 잘 돼 있을까요? 정찰도 저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12시로 간 것도 정말 네. 신기할 노릇이네요. 아, 근데 물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십자 정찰로 가는 거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서플 빨리 완성되라. 매니균도 나 뽑아야 된다. 일단 마린네를 좀 모아주면서. 상대방은 테란. 투 테란이고, 한 명의 정족이 뭐죠? 토스븐이 끝까지 근처를 못 가졌네. 서플 하나 더 짓자. 아, 서플이 진짜 잘 막히네. 이거 두 개씩 지워야 돼, 이게. 완성되면 바로바로 지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막혀요. 자,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면은 바로 사업도 눌러주시고요. 네. 한번 가볼까? 같은 편의 진럿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 정도도 괜찮아. 마린 양을 좀 많이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플은 두 개씩 꼬박꼬박 지워주고. 일단은 마린 양을 좀 많이 뽑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움직이자. 그래. 7시? 7시 뭔데? 적은 애? 그래, 7시로 갑시다. 이렇게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입구 쪽에다 벙커를 짓고. 어,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했다가 한 번에 훅 가요. 벙커 두 개 정도를 짓고 나가주는 게 좋기도 하고요. 헬프 오죠, 헬프. 상대방. 아니. 아, 그냥 가자. 자, 파벳은 이리로 오세요. 일꾼 죽이세요, 일꾼. 일꾼 죽이세요, 파벳. 파벳 형님들. 그렇죠. 나이스. 올킬. 이러면 저 커맨드 올리고요. 커맨드 올리고. 엠베 올리고요. 야, 펑커에 마린들 들어가 있죠? 미리 들어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어요. 자, 스팀 벙커 들어갑니다. 스팀 벙커 들어가고요.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컨트롤 컨트롤. 여기 막았죠? 네, 암베커를 막았고. 제가 이래서 벙커를 지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벙커 안 짓고 괜히 갔다가 또 빈집 들어오면은 배럭 점련당하고 막, 어? 난리 난다고. 자, 벙커 지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7시 나갔죠. 자, 이제 마린 양을 좀 많이 뽑아주면서 자, 물량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팩토리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팩? 투팩 정도? 자, 팩토리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가스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가지마, 가지마. 뒤로 빼, 뒤로 빼. 어, 지금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좋아. 팀워크 좋고요. 어, 상대 많은데? 꽤 많지만 이, 이 병력 버려도 되는 병력이라서 괜찮습니다. 전 이러면서 3커맨드 완성시켰고요. 그냥 팩토리까지 완성이 되면은 탱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 매직 누나 뽑아야 돼, 매직 누나. 지금 매직 누나가 한 마리도 없어요. 아름다운 우리 매직 누나 많이 뽑아줘야 되거든요, 또. 팩토리도 올려주고 스타포트도 올려주고요. F-0 좀 해놓고 스캐너 한번 뿌려봅니다. 아홉시루 쪽을 한번 뿌려보면은 6베러,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3커맨드 가고 있네요. 저쪽도. 이제 센터로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봐. 마린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네. 근데 아무래도 투테란이다 보니까 탱크를 좀 빨리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봐, 가스 모자르잖아. 먹어줘, 먹어줘. 일루와. 자, 한시를 이제 헬프를 가져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 한시 왜 아무것도 없냐, 근데. 가진 거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누가 나갔죠? 6시가 나갔네요. 오오. 사다크드랍 대망인데요. 막았나, 저거? 못 막지. 도와줘야지. 근데 넥서스는 날라가겠네. 괜찮아. 가스 도파. 가스. 가스. 아, 가스 가스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화생마.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다들 아시겠죠? 제 말 뜻이 어떤 건지. 근데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올려주고 나갈 것 같아요. 어, 나갔네요. 예, 나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게임이 좀 수월하게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